싱가방 먼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진팀과 함께 함께 합류해서 각설이, 제깡이, 이영아 함께 합류해서 흥련들에게 가겠습니다 사랑의 나름을 집어넣고 싶어 나는 저녁 안한 사람 내가 꿈에 잃을 수 없는 그리운 그리운 수고한 사람 그리운 내 사연을 끊고 마저 내 아 아 아 사랑 사랑 얄미운 나비 고구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